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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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주세요. 제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두 두 두 여기는 어딘가요? 거의 도서관급 스케일인데 그러니까 아... 뭐라고요? 이거 뭐 있지 않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뭐 했다? 원래 제목이 뭐였죠? 패러디예요 시요, 시 아, 시예요 죄송해요 다들 글을 좀 안 읽어보셨나 봐요? 안 읽어봤어요 형도 시인지 몰랐잖아요 이거죠 다들 몰랐나 봤나? 한 번 더 얘기해봐요 네 설명해 주세요 동맹 맺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저희 일단 한 명을 한 명을 없애는 건 어떤가요? 너부터 없애야 돼, 내가 보게 연준이 형부터 없애는 걸로 일단, 이제는 나머지 멤버들의 결칙을 정할 수 있는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저희 여러분들 이름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네 이름을 사전에 얻고 시작할 수 있는 사전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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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찼어 수빈이 손목 안쪽으로 탔어 엄둔이도 탔어 엄둔이도 탔어 줘봐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 고장이에요 야, 너 손목 짱 두껍다 아, 이거 고장이에요 줘봐, 내가 해줄게요 야, 그리고 이렇게 하래 오, 오, 됐다 오, 되지 찼습니다 찼어요 그 밴드로 심박수를 측정을 할 예정인데요 두 명, 세 명으로 나눠서 두 바퀴 한 바퀴를 들고 오신 후에 뜬 심박수의 가장 끝자리 가 여러분의 첫 심박수 수준입니다 두 명, 세 명 어떻게 받아올까요? 두 집어라, 두 집어라, 네 두 집어라, 네 오케이, 전화수빈이 형이랑 자, 그럼 연준 씨랑 감기 씨 먼저 자, 감시하겠습니다 축제법 바로 뜁니다 준비, 시작 저랑 걸어, 시작 시작 나와, 아니, 바꼬치로 대쉬한다 어디야, 어디야 아, 추워, 야, 잡지 마 잡지 말라고 뛰어요, 얘 뛰어요 얘 뛰어요, 얘 뛰어요 얘 뛰어요 야, 잡지 말라고 와, 근데 어떻게 저기에서 여기까지 소리가 들리지? 와, 근데 어떻게 저기에서 여기까지 소리가 들리지?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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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잡지 말라고 잡지 말라고 얘 뛰어요, 얘 뛰어요 야, 나 모르겠다 좋아, 얘 뛰어요 예, 뛰었어요 안 뛰었을 텐데 다 뛰었고 어? 다 뛴 거 아니에요? 108 몇 시지? 나 안 뛰었어, 진짜 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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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93이요 다 감소해 주시죠 네, 108 129 129 야, 솔직히 뛰었다 인정하지? 이 형도 뛰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했는지 봐봐요 봤어요 뛴 거 아니야? 두 발이 다 공중에 있으면 뛴 거예요 저 진짜 계속 이러고 알았어요, 진짜로 비디오 판독 아, 추워, 야, 잡지 마, 잡지 말라고 뛰어요, 뛰어요, 뛰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현장에 있는 획득이 확인 결과 최선 다 뛰셨다고 아, 그래요? 아, 곧 봐 왜 안 뛰었는데? 저희는 그럼 저는 0점인 거야 이게 경보의 선이 참 모호하잖아요,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아니, 상상은 알까요? 일단은 그냥 아닌 걸로 하죠 바이러스 부정 확보 아니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확실히 그러면은 우리는 안 지워야겠다 일단 걷자, 어 그럼 그냥, 일단 우리는 안전선으로 들어가겠는데? 네, 저희 됐어요 시작! 에이 아니, 저거 걷는 거고 빨리 걷잖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걷는다 우리 진짜 안전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엄마 산책할 때 하는 걸 그러는데 먼저 하나 하는 게 안 좋아요 에이 나 진짜 경고를 했는데 야, 너무 추워 야,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 너무 추워요, 여기 너무 추워 아니야 우와, 진짜 너무 추워 아니, 어 아, 진짜 재미없게 늘 한다, 진짜 언제 오나 싶었네, 진짜 아, 추워 죽겠어 넌 어디서 오는 거야? 최선생님 포기했는데 아, 잠시만요 아, 추워 어떻게 확인하나? 126, 저 89 89가 정당이에요? 아, 나 지금 너무 추워 아니야, 어떻게 89가 나오지? 아니, 나랑 30 차이나? 안 뛴 거 아니야? 40 차이나, 40 정보가 아니라 산책하고 왔죠 원래 룰을 제일 먼저 잘 지켜야죠 응 1대1 기질이 뭐예요? 빨리 도착하네 저희는 단 반씩이어서 9장 아, 그래? 여러분, 여러분 빨리 주문했었느냐고 제가 빨리 퇴근시켜버린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1라운드 할 거고요 2, 2, 2, 3 Get out! 오케이 오케이, 내가 찾았고 아, 이럴 줄 알았어 카메라 1, 2, 3 어디 있는 것이냐 아, 뭘 터져라 아, 이게 충분히 역전 가능할 만큼 많이 숨겨놓으셨네 아, 둘째 뭐야, 둘째 뭐야 여러분, 게임을 항상 열정적으로 해야 해요 자기가... 사는 거 진짜 못하는데... 잘 숨겨두셨네요 빨리 살펴야겠어 빨간 펜이랑 파란 펜이 어떻게 생겼지? 아니 없는데? 그쵸 없죠? 오 이 모자 누구 거지? 잘 어울리나요? 이 모자... 네 오! 이 펜?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런 데 없는데 열심히 찾고 있네 이러면 이런 데 있었다 그럼 어디 있겠어요? 저쪽으로 찾아야죠 어디 있겠어요? 뭐 이런 데 딱 봐도 있죠 주문 받는 곳 이런 데 또 펜이 하나 있단 말이죠 자 여기 하나 있죠 자 왼쪽도 한번 봐야지 범위가 어디까지지? 형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없는데? 여기... 여기까지가 아닌가? 없어 여기 아닌가 보다 응 없다면서 뭐 찾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보고 있는 거지 어 그러게요 없다 없다 까비 안녕하세요 제 담당이 되셨군요 너무 찾기 어렵다 우와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파란 펜 처음으로 찾을 거야 이렇게 붙어 있구나 그래서 의자 위만 보고 있었네 여기 카메라가 없는데? 네 그렇지만 2층부터 뭐야?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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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노래 나올 때 적을 수 있는 건가? 노래 끝나기 전까지 대신 옷들 사자서 적는 거 같아 큰 거 같은데? 그거 하나고 여기 내가 먼저 왔다고 오 여기가 많은데요 뭐지? 뭐야 왜 노래에 MR밖에 안 나오는데? 스태프 분이 어디 계시지? 뭐야 이거 아니 노래 누가 틀은 거예요? 어 뭐야 생각보다 노래가 짧네 형 몇 개 찾았어요? 봐봐요 여기 하나 있네 3, 4, 5, 6, 7, 8, 9개 빨간색 몇 개 빨간색? 빨간색 4개, 5개 형 아 추워 형 형 형 형 같이 휴닝카이 주기실? 휴닝카이 이미 마이너스잖아 그니까 그래 두고 다른 애 다른 애 해야지 아니 죽일 수 있는데 빨리 죽이자 지금 진짜 형 형 형 몇 개 찾았어요? 나 꽤 많이 찾았어요 나 두 개밖에 못 찾았는데 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선생님, 잠시만요 저거면 돼요? 여기 앉잖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 진짜 위험했다 제가 미리 제 목숨이 중요하니까 빨리 적기 위해서 다 꺼내놔야겠어요 누구를 보낼까? 연준이 형, 연준이 형 형, 빨간색 펜 몇 개 있어요? 나? 지금 한 다 여섯 개 있는 거 같은데? 형, 휴닝카 해주세요? 태연이하고 일단 수빈이를 빨리 해주세요 역시 나이 두 살 많다고 연륜이 달라 많이 시작해봤자 좋을 게 없어 어차피 쏠려야 표가 사람 어디 있다 그러지 않았나? 저 사람 한 거? 너 팩만 찾고, 사람 못 찾고 있어 아니, 사람이 어디 있어? 범이가 어디부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암튼 konseş집 팩만 찾고, 사람 못 찾고 있어 팩만 찾고, 사람 못 찾고 있어 신경 쓰지 않아 일단 내가 한 거 다 해야겠어 뛰지 마요 힘들게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우리 우와, 이거 맛있겠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아, 같이 좀 갑시다 도와주이소 도와주이소, 도와주이소 도와주이소, 도와주이소 한 분씩이요, 네 편준, 오케이 이게 처음, 초반에는 안 쓰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괜히 덥니다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 파란 펜은 최대한 나중에 쓰겠습니다 오히려 잘 된 걸 쓰고 있어요 네, 제가 마이너스 자, 현재 수비 마이너스 1 연준 플러스 2 정규 4 혜연 9 휘닝카이 마이너스 2 역시 종아리에 조용히 있어야겠어 어, 여기도 펜 있을 거 같은데? 자, 두 명을 더 죽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두 명을 더 죽일 수 있게 되었어요 아, 찾아야겠다 오오오오오, 다 나와 널 같이 회차차차예요 레이스 지 Heb 이슈, 맨 이거예요, 노트? 아, 이거 아니에요? 랜덤으로 열린다고요? 그럼 우리 같이 좀 있죠 지금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좀 여기서 티템 좀 가질까? 열 것 같아 야, 너 왜 빨강밖에 없냐? 빨강 아, 이게 파랑이 약간 희귀종인가 보네 아, 이게 경본가? 저도 파랑보다 빨강이 훨씬 많네요 여기 앉아계세요 오늘 촬영이 길어질 거예요 Put your hands in 제 건 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좀 이따 봐요 스탠브 어디 계시냐? 저 위층으로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안 나와 안 나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미치겠네 안녕 가세요 우와, 너 입 사쿠라잉 입 안이 다 보이네 와와와와와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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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근데 아니 진짜 계실 때가 아, 진짜 모르겠네 어디 계시지? 와 와 그쵸, 안 공격하죠, 그쵸 야, 강태현, 12렬 여러분 꼴등을 면하고 싶으면 알아서 잘 하세요 제일 낮은 사람을 꼴등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어차피 1등 싸움 아니에요, 이거는? 와, 나 파랑 펜 하나도 못 찾았네 형님, 마이너스 10으로 만들어줄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 어딨어? 나 한 번도 못 봤어, 스태픈데 형, 쓰긴 했어요? 한 번도 못 썼어? 한 번도 못 썼어요 강태현 강태현, 강태현 마이너스로 몰락시키자 응, 오케이 아, 이거 노래만 나오고 안 보여 진짜, 저기 적어야 될 거 같아요 찾아봅시다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아, 끝났어요? 오, 빠르네? 그냥 적으면 되는 거죠? 응 숨도 깼어 하, 진짜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야, 야, 야 강태 적어도 돼요, 옆에서? 안 돼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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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이름 한 번만 적으면 안 돼? 오케이, 저거, 저거, 저거 이거 두 번 썼구나, 오케이 어? 아, 잠깐만 나도 쓸래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것들은 뭐였어? 이거 꽝이에요? 아,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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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 하나도 못 썼어 됐다 이 정도면 큰 수확이야 나 이거 언제 써 강태현의 절반을 죽여버렸거든 아, 이거 꽝인 거 미리 버리고 가야겠다 나도 나오고 여기, 여기, 여기 꽝 일단 수빈이 형이 1등 하는 거 막아야 돼요 수빈이 형은 악마이기 때문에 어떤 벌칙을 쓸지 몰라요 어, 어쩌, 어쩌,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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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왜 다 꽝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빨리 강태현 적어, 나 꽝이나 놔 아, 여기 계셨다, 여기 계신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나 연준이 형 무조건 꼴등 시킬 거야 야, 너무 무서운데? 야, 빨리 탄이 안 시켜야 된다, 진짜 야, 진짜 나 당장 겁나 많다고 형, 이제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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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둘 썼어, 야 내가 태어났어, 이거 그러다 마이너스까지 가겠는데? 야, 근데 나 그 진짜 난 10개 되던 것 중에 3개 빼고 다 꽝이야 형, 이미 제가 한 8개 다 꽝이야 나 두 개밖에 못 잡았어 역시 제 이름은 안전해요 좀 더 조회 있어야겠다 파란 펜은 나중에 올릴 때 쓰고 자, 탐색 승용 연주 9 태형 7 휴닝카이 안무 3 아니, 나 왜 이리 줄어들었지? 누가 내 이름 쓰나? 한 번만 더요, 못 들었어요, 밖에 있어서 몇 개래요? 몇 개래요? 다 너 7 나 5 연준이 7였나 9였나? 휴닝카이 마이너스 6 범규 2 연준을 1티시킬 수 없지 연준이 형 부잖아 네, 전 그럴 거예요 전 문자 연준이 형만 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연준이 형이랑 수빈이 형한테는 태현이를 죽이자고 하고 태현이한테는 연준이 형을 죽이자고 하고 연준이 형이 제일 높죠? 아 연준이 형이 제일 높죠? 아 빨리, 빨리 은혜여 네, 여기 있습니다 최연준 이름밖에 없는 것 봐 최연준 강태형도 하나 줘봐야지 강태형도 하나 줘봐야지 팬이 왜 이리 없냐 야, 위에 계셔? 네 좋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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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몇 분 남은 거야? 이것 봐, 벽에 붙어있어서 봤더니 꽝이야 나 이제 팬이 없어 나도 팬이 없어 할 게 없어 눈이 진짜 안 좋나봐요 벽에도 붙어있구나 자, 깜빈 수빈 10 수빈 10? 10? 10? 5, 6, 6 10, 10 야, 수빈이 10이래 내가 12였는데 날 1로 만들었어? 다 죽었어 야, 수빈이 10이야? 아까 이름 많이 적었어요, 바람에 오, 진짜? 본인 타임 아니에요? 다음 거? 진짜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찾았다 최수빈 적어야 해, 최수빈 최수빈 응, 최수빈 여기 한 명씩 여기 웨딩 잡아서 좋은 게 없어 stretch Bur Ansch Philosophy 비행기 절반 인상 adora 관련된 근데 범규 팬이 너무 많아 범규 6 태연이 범규 6 범규 형이 6이래요 아니 범규 팬이 너무 많아 범규 6 맞아요 아, 또 나와,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어디 계셔 팬은 더 없나요? 연준이 형이 1등이죠 어, 연준 6, 아니, 봉규 6 봉규가 1등 연준이 형 2등 이게 마지막이야? 그런 거 같은데 글럽군 2등 네, 글럽어요 내가 1등이었는데 다 같이 연합해서 날 죽였어 골등에서 2등이 돼버렸어 1라운드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팀코르전 이야 팀코르전이 뭐야? 아니, 어떻게 10에서 3까지 내려가냐고 형만 집중적으로 너무하네 근데 너무 앞서가면 안 되는 거 같던데 이거 약간 막 판에 많이 붙여놔야겠다 너무하네 어, 뭐야? 좀 해야 돼요? 이런 2개 걸고 2개 더 넣으면 4개 드는 거죠 7개 다 걸게요 더 10개요 몇 개까지 볼 수 있어요? 20개 걸게요 저도 20개 다 걸고 할게요 와, 이 형 2개 걸렸어 안 걸게요, 그냥 이 상태로 끝 아, 유혹하네 어, 좀 잘리네 아, 이만 안 한다 어, 안 돼, 안 돼 그만 적어 이 형, 이 형 1등하는 골 못 봐요 저 마이너스 6이에요, 지금 나 지금 마이너스 6이라고! 안 봐, tone,coron 성공 바랍컥에 끝내고 파 바랍컥에 뱉 worms 아, 오, 오, 오 like mulher 아,影 ás 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